안녕하세요. 김포대학교 실용음악과 과대표 1학년 고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보컬 전공입니다. 김포대학교 일단 시설이 바뀌고 학교가 역이랑 가장 가깝게 옮겨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동수단이 편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보컬 교수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대응을 받고 싶어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유명하시기도 하고 전부터 유튜브나 학원 강사진 그런 걸 많이 찾아보면서 그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열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태혁 교수님이라고 일단 장점을 가장 많이 잘 찾아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게 저랑 스타일이 맞아서 제가 리듬감이 되게 떨어지고 발라드류에 좀 강한 편인데 톤 같은 걸 금방 찾아주셨고 그 톤에 맞는 리듬감이나 그런 걸 알맞게 구성하고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선배들이 사실 나이 또래다 보니까 일단 잘 해주기도 해주는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것도 있고 학과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학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인데 제가 선배들이랑 많이 교류가 있다 보니까 3학년 졸업 공연에 1학년이 무대를 4개를 서는 경우가 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 앞서 했던 김민수 오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수님들 추천으로 이스코리아 작곡을 하게 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도 했고 그런 걸 눈앞에서 지켜보는 게 많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학기 때 전공 교수님이 윤병진 학과장님이셨는데 그때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서 교수님께서 혼자 너는 이럴 거면 과대표로 하는 게 없더니 하셔서 저도 저번 학기 때까지는 원래는 반대표라고 1학년 과대표 개념으로 있었는데 아예 학과를 통솔하는 과대표까지는 아직 1학년이 무리지 않나 생각을 했다가 2학기 때 교수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1학년을 처음 봤다고 1학년이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친 학생들이라서 사실 저나 다른 나이가 조금 있는 1학년들을 제외하고 20살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위에 재학 중인 선배들이랑도 교류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교수님이랑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학교를 애들을 실용으로 가는 일단 실기가 위주인 학과이다 보니까 애들끼리 교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교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제가 과대표 자리까지 오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 진학 후에 교수 쪽으로 하는 게 희망이라서 저희는 지금 1학년들한테는 아직 기회가 크게 주어지는 게 없고 거의 2학년 때부터 신청하거나 학원 강사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희 단톡방을 보면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학년은 좀 더 배우는 시간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좀 더 실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단 신입생들한테는 최초 장학생들 100만 원이 주어지고 이후에 학기 중에 노트북이 지급이 돼요. 그 노트북이 사양이 괜찮아가지고 과제를 하거나 저희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되는 게 없고 도움도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기숙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초 합격자 한에서는 기숙사 생들을 한 학기를 무료로 들여보낼 수 있게 해줘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2인 1시를 사용하고 있고 침대랑 책상이랑 옷장 이렇게 탈란하게 있는 편인데 엄청 좁지도 않고 두 명이서 생활하기에는 적절한 사이즈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3년 동안 과대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배들이 정말 정말 착하고 다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면 정말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선배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있으니까 1학년들 많이 챙기고 많이 도움을 줘야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